진짜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진짜 떨어질 줄이야 야 궁시를 궁시를 거리지마 저기 경찰 아저씨 에이 왜 그 제 친구 빵돌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친구? 운 좋게 다리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더군 다행이다 하지만 빵돌이 부모님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구나 아무래도 살인미술은 못해도 한 20년 동안은 감옥이 있겠구만 20년이요?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친구들 안 괴롭힐게요 한 번만 손초해 주세요 제가 그 빵돌이한테서 사과할게요 그건 힘들다 넌 부모도 없고 어? 백도 없고 어? 사비금도 없고 어? 그러니까 얌전히 그냥 교도소로 가라 아저씨 그 녀석이 저보고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랬다구요 어떻게 화를 참아요 없는 거 맞잖아 엄마 아빠도 없는 게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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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수번호 247363 대답합니다 넵 따라와 여기가 감옥 어이 무서워 어이 어이가 네가 들어갈 빵이다 들어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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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참이냐 네 신참입니다 어이 신참 넌 뭐 때문에 들어왔노 어 저는 그 불의의 사고로 친구를 옥상에서 밀었습니다 너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얘들아 밟아 밟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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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네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왔으니까 네가 잘 지낼 순 없을 거예요 알겠어 몰랐어 알겠어 몰랐어 죄송합니다 으 죄송해 으 죄송합니다 내 다리 사이로 키우여 으 알겠습니다 넘 jaką 안만보고싶어요 순참 물 timeline 조용히 울어라 또 맞기 싫으면 증명! 아... 나.. 아 진짜 시끄럽네 또 밟아줘야겠다 빵돌아 미안하다 캬! 아 시끄러졌어 지금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시끄러워 벌써 교도소에서 10년이란 시간이 지났구먼 아직 조도수 생활이 10년이나 더 남았다니 아 면회다 면회요 면회를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엄마라고 하던데? 빨리 나와 엄마? 아니 엄마? 엄마 맞죠? 제가 3살 때 갑자기 왜 사라지신 거예요? 엄마는 널 키울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여유가 생기면 다시 널 찾아오려고 했단다 그러면 절 찾아오신 이유가 여유가 생기신 건가요? 그건 아니란다 아직도 널 키울 능력이 되지 못해 이런 엄마라서 미안하단다 정말 미안 너가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용기 내서 얼굴 보러 왔었어 그럼 잘 지내렴 엄마! 그럼 제가 부자가 되면 저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죠? 엄마! 미안해! 좋았어 여기서 타로 가는 거야 자율 시간 좀 즐기겠습니다 교도관님들 그래 그렇게 하세요 야 이거 좋은데 으쨰! 어? 뭐야? 음 멍치가 있는구만 자 이제 자율 시간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좋았어 이 망치로 타로 가는 거야 교도관에 눈을 피했어 여기서 타로 가는 거야 어이 형씨 오늘 같이 타로 가지 않겠나? 에이! 어? 어이 아유 어이 예예예 왜 여기서 뭐해?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치어이! 뭐라는 거야? 아이 개라 경찰이 전 타로 가야겠다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으이씨! 아 미안해 타로 가자고 으이씨! 어디가 길이야 이쪽? 으이씨! 으이씨! 좋았어 가자! 저기 탈춤으로 보이는구만! 드디어 10년 만에 난 자율을 얻었어 엄마 제가 보러 갈게요 저희가 나가는 곳이야 어 드디어 자율이야 난 자유요 난 이제 자유다 그래 이제 부자가 돼서 엄마를 만나러 가자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되지? 난 배운 것도 없이 큐도소에서 서른 살이나 되었는디 말이요 응? 그래 은행을 터는 거야 그럼 금방 부자가 되고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은행을 터는 거야 엄마 내가 부자가 돼서 금방 구하러 갈게 보안이 엄청 철저하구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참 됐다 이제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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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담아 엄마 내가 금방 갈게 거기 멈추 거기에 너 포도가 있다 경찰이 나와 나와 전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 것이지 그럴 순 없어 쏘지마 한 범에 더 쏘면 나도 쏜다 죄능이야 전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여기 있다 다시 나가야 돼 어 여기 있다 됐다 난 이제 부자여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자 엄마가 이 근처에 산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게 맞겠지 엄마가 바로 옆집에 산다고 했었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럴 수가 엄마가 집 나가서 다른 가족을 꾸린 거였다고 이럴 수가 엄마가 집을 나가서 다른 가족을 꾸린 거였다고 을 꾸린 거였다니 엄마는 배신자야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 여긴 저희 집이라고요 여기 어떻게 당신 집입니까? 응? 당신 최근에 다룩했지 그리고 은행도 터렸더군 어? 바로 징역 50년이다 징역 50년이라면 내 나이가 80살인데 도망쳐야 돼 흠 너는 못 지나간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군 다 벌을 받는 거겠지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요양원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헐 누가 아니 아니 자네는 자네 자네는 빵돌이 아닌가 자네는 잉료맨 아닌가 빵돌이 어렸을 적 내가 그렇게 한 건 정말 미안해 너를 옥상에서 너를 옥상에서 밀어버리다니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 아니요 나 옛날 일인데 내가 너한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없다고 한 건 정말 미안하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을 거 아니요 다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은 탓이지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정말 고맙고 미안하네 괜찮아 넌 다 잊고 살고 있었어 아 맞다 손주가 온다고 했었는데 내려가 봐야겠구만 아니 손주가 있어 응 같이 보러 가겠나 좋지 내가 휠체어 좀 밀어줄게 빵돌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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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미안하니 네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니 내가 아이고 이거 그래 아휴 내가 옥상에서 민고에 비하면 안고 다니지 쌤 쌤하자고 쌤쌤 그래 쌤쌤 좋지 아 또 밀어버리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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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번지 아라번지 손주가 참 이쁘네 참 부러워 아라번지 난 내가 죽어도 슬퍼해질 부모님도 아라번지 발로차기 아이고 자식들도 손주들도 없어서 사실 좀 두려워 아라번지 발로차기 부럽네 혼자도 있고 아이고 정말 바로 아이고 사실인데 뭘 나도 다른 할배들처럼 유학원에서 이렇게 무덤으로 죽겠지 아휴 난 슬퍼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야 아라번지 친구들이다 헐 헐 헐 빵돌이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는구만 마지막인거 같아 빵돌이 내가 죽어도 아휴 슬퍼 말아 난 이래도 싸니까 아휴 전에 아무도 슬퍼해줄 사람이 없을까봐 두렵다고였지 아휴 내가 슬퍼해 주겠니 편안하게 눈 감어 아니요 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자기게 없어 맨날 범죄만 맨날 범죄만 범죄만 저질렀는걸 어쨌든 고맙네 아니 내 장례식에 이렇게 많이 한 번도 기쁜 순간 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빵돌이에게 용서를 받고 죽다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죽음이었어 용서해줘서 고맙네 빵돌아 편안하게 눈 감게 놔 다음 생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있는 집에서 태어나길 비네 잘 가길 잘 가길